컷 야 이서민 너 여기 사람들 무시하는거지?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다면 하지 말라고! 나는 니 기분 상관없고 야 여기 사정없는 사람도 있어 유기적인 새끼 야 아줌마 성화는 나한테 그냥 싫어 나한테 안 한다네 그걸로 맞고 이 개새끼 뭐야 뭐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개기다 개기다 성큰무순이라 수라니 절명장창 별명장창 별명장 별명장? 에휴 왜 맛있는지 알아? 고소 내 삶과 꿈이네 그 모든게 바껴 근데 기다려줬네 편의 권리적 버리지 말라고 가져오라고 이 개새끼야 망해라 시끄럽잖아 고소 길 가러 갔지 말고 어쩌수록 깨끗이 있는데 저게 좋아 저 여인을 구해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그러나 미친년들 개새끼야 개새끼? 저분도 개새끼라며 같은정 아니야? 넌 달라? 넌 뭐 개 쓰레기새끼냐? 그 욕쟁이? 누가 누구고 욕쟁이래? 민장 안아줄까요? 뭐라는거야? 당신의 날 왜 안아? 나는 누구냐 나는 나 인사 수윗 나 니가 등장하면서 공부가 당장 치고 내 삶과 꿈 내 그 모든 게 바껴 근데 기다려줬네 내 백미터 몇 개ünde 15초 되게 빠르다 미칠 정도야, sweet chaos 내 안의 나침반은 지금 정신없이 도움이 되지만 너의 미소 잠깐이면 난 다 괜찮아져 It's a sin chaos 네가 등장하면서부터 아프리카 같이 안 갈래? 네 눈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안 되겠네 너를 알아가면 갈수록 내 취향 앞에서 그 모든 게 뭐가 더 없었어 왜 자꾸 반말하지? 혼잣만 하는데 누가 죽는 말 했으나? 사진이 뭐라도 귀엽네 귀여운 건 싫어 애들은 좋아하면서 귀여운 건 싫어? 내가 귀여운 건 싫어요 귀엽네 싫어요 귀여워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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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